한국어 문장 We must be alive 안녕하세요 머스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머스티비에서 조컬과 공소사를 맡고 있는 까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머스티비에서 매력적인 보이스 워커를 맡고 있는 박래 제 감둥이 시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. 머스트비에서 랩과 리더 그리고 힐링을 맡고 있는 태관입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머스트비에서 안무 단장 눈웃음 그리고 시니컬하고 로맨틱한 로니컬을 맡고 있는 수현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머스트비에서 따뜻한 감성과 스윗보컬 맡고 있는 과연입니다. 네 저희 머스트비가 2021년 1월 24일 오후 2시 새해 첫 단독 콘서트를 하게 되었습니다. 네 이번 저희 머스트비 콘서트 이름은요. 네 바로바로 CAUTION BRILLIANT. 와우 멋진 주인입니다. 네 이름부터 멋진 주인 만큼 저희 멤버들이 각기 다른 매력을 돋보일 수 있는 솔로 모델들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.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와우 그리고 저희 머스트비 단독 콘서트가 세계 각국으로 방송 송출이 된다고 하니깐요.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또 단독 콘서트가 끝나고 저희가 또 영상통화까지 이따가서 와우 아 영상통화까지 이쯤 하세요. 네 그럼 저희 이즈기 이즈기